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일 묵상말씀 시간입니다. 가브레일 대천사는 성경에 두군데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 다니엘서와 예수님 탄생 다니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꿈과 이상을 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민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여 실적지 않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내 탄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가 게시를 하였지만 그 가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치를 정말 크게 깊이 알았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세례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게시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해내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셔야 되겠구나, 끝까지 몸부림치지 못했습니다. 왜?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실족하였습니다. 세례한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야 하듯이 세례여하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처럼? 자기 자신 몸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지켰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 또한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는, 머리가 되는 사명자가 있고 그를 돕는 손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탄생할 때 하늘의 뜻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탄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 탄생입니다. 여러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탄생한 것이 이 세상의 제일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탄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이라면, 우리의 탄생이 육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이지 않겠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든지 사단의 역사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온전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탄생하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장하고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 천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천사, 인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